비타민 B군이 여성탈모에 도움이 되나요? 네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탈모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보충해주면 도움이 돼요 너무 과량이 되면 또 뭐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모발이 가늘거나 가늘어졌거나 다이어트라든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가늘어진 분들은 좀 도움이 돼요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약간의 보조제 정도의 느낌으로 도움이 됩니다 맥주 효모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